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으로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제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6년 5월 아모스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아모스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리하는 삶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약은 왕관되었고 구약이 10편 단예 그리고 소선지서들이 지금 거의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6년 중에 소선지서는 왕관된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동안 이 1번 부분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이 본문의 메시지에 대해서 핵심 내용에 대해서 상고하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온다는 것을 얘기해주면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망국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되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일반적인 죄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에 의해서 심판받냐면 언약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극심한 죄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과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방인들 특히 자신들을 공격하던 이방 세력들의 심판을 보고 조회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심판이 이 마음을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싫어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싶고 그것을 듣는 것을 태만히 여기는 그런 죄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들을 쩌다. 들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후반부에서 중심사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난주에도 몇 번 살펴봤지만 들으라는 말씀이 세 번이 반복되는 것이 들으라는 말씀으로 세 편의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3장에서 6장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라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7장에서 9장까지의 환상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 듣고 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회계를 촉구하시기 위해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다. 그리고 보여주신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이 확인된 내용이 여전히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이것이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더더욱 회계를 촉구하라. 심판을 확인하고 회계하는 것이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이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가 될 것이지만 성경의 특징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얼마나 이 말씀을 진지하고 절대적으로 듣느냐에 기준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잘 사는 사람 더 행복한 사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 윤리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더 좋아져요. 더 착해져요. 더 풍성해져요. 그런데 성경을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돼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항상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윤리적인 책으로 보는 것은 하라는 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더 나아지게 만드는 건데 내가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우리가 윤리적인 책으로 봤을 때 이 한계에 분명히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지 복을 받아 너희들이 더 착한 바르게 살아야 돼 너희들이 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만 가르치면 이것은 처음에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게 돼요? 거부하게 되든지 그것을 따르는데 태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이방 민족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심판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 너희들에게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야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야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과 영원한 삶을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지금 제시하는 거야 이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줬던 것처럼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자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기준이 싫은 거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거니까 거부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암호수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심판이 선포된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이단들이 하도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잘못 오용하고 남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특히 한국사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약간 조심스러워하고 때로는 이것을 일부러 피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암호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는 그때에도 이것을 피해간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할 때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시고 심판 전에 회계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도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의 목숨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유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급하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여호의 나를 이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을 태만인하면서 세상적인 방법과 융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 한다면 결과는 심판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뜻이기 때문에 본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다섯 개의 환상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인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절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소리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건지 무엇을 택해야 되는 건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심으로 그날이 오는 물 어느 날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회결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아무스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번 주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냐면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오늘과 내일 말씀이고 여호와의 계획과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의 이름에 의해서 심판됨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애가와 회계의 촉구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슬퍼하게 되는 그 애국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그를 통해서 살게 됨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상고하게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왜 분명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옛날에 이미 선포되었고 옛날에 알려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해 얘기 안 한다 너희들 제대로 안 하면 심판 받는지 이미 너희들 알고 있어 난 분명히 얘기했어 그리고 나서 조용히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심판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끊임없이 전파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를 길러본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훈할 때 훈계할 때 때로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이 녀석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힘들지만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 세상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알려줬어요 보통 아이들이 어떤 것에 대한 정확한 습관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는 20일 이상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복할 수 있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주일날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르쳐주는데 주일 당일이거나 주일 전날 하는 걸로는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주일날 아이들이 잘못된 예배의 태도나 잘못된 예배의 습관이 있었을 때 그것을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서 혼내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요 아이에게도 좋지 않고 아이도 갑작스럽게 자기가 당혹스럽게 혼나는 것일 수도 있고 뭐가 잘못된 건지 깨닫기도 전에 그냥 무조건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혼냈는데 왜 그걸 하면 안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 거룩한 곳에서 엄마 아빠가 참 사랑으로 자기를 안아서 이곳에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자기는 엄마 아빠 옆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혼내는 순간 오히려 예배의 분위기를 더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조용히 진정시키고 주일날 집으로 돌아와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말씀과 또 부모님의 태도와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바른 모습의 예를 들면서 아이를 깨닫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그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하게 된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주일날 아이가 태도의 변화가 오는 것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 약속을 잊고 원래 자기가 좋아하던 태도로 그런 잘못된 습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그때 부모님이 조용히 약속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이들은 그 약속을 쉽게 지키는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는 한국 부모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처럼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언약 관계에 대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 준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이라 조금 구조를 통해서 전반적인 기준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길어졌는데요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크 스터디에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계를 촉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과에서도 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얘기할 때는 뭐라고 들리죠? 잔소리로 들리죠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기독교를 볼 때 굉장히 이거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게 되는 오해인데 참 성경에서 얘기하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목사님과 많은 분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집단의 이익을 굳건히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회를 성수하는 것도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야 이 진앙 공동체가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구성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매주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 매주 나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지금처럼 부해지는 이유다 왜 매주 헌금을 하게 되니까 철저하게 세상적인 논리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이 조직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끝이 더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편집한 것이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냐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설명을 못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만큼 연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조직의 모습을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무엇으로 조직이 이루어지냐면 자주 모이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이것이 조직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약간 그것을 증명해 주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되게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확장시키는데 그들의 자원을 쓰기보다는 사람들을 오게 하고 헌금하기 위해 기획하고 계획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도록 그 해석의 빌미를 준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의 빌미를 준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이것을 잔소리로 듣거나 이것을 정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로 듣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신 거예요 사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 옳은 길을 제시할 때 누가 이것을 잔소리로 알겠어요 요즘엔 하도 부모님들도 이상한 부모님들이 많아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 자기의 욕심을 위해 자녀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조정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녀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또 우리 신실한 부모님들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나를 위한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들을 위한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를 살리는 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거든요 왜? 그것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명령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결코 세상적인 기준이나 잘못된 내용으로 가기는 힘들죠 오늘 본문 말씀 시간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왁께서 너희에 대해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자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영어에서는 hear 하고 딱 hear this 이것을 들으라 이것이 뭐냐면 word of the lord has spoken to you 여와의 말씀이 너를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 spoken against you 너희들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hear hear 들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급 땅에서 인도에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해 이르시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창조해 주세요 전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얘기하신 것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와 너희와만 교제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더 많이 사랑했을 때는 그 사랑을 배반한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그 언약을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고 함께 동행하기로 우리가 약속하고 그 동행함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뜻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행이 돼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불에서 불이 짓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그래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는 크게 울부짖는 게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굶주려서 먹이를 찾고자 할 때 그 찾는 먹이를 발견했을 때 두 번째는 그 잡으려는 먹이를 잡았을 때 그래서 숲을 해서 불을 짓겠다는 것은 그가 먹을 것을 자기의 먹이를 찾아서 그것을 움켜쥐겠다는 것이고 잡은 것이 굴에서 소리지는 것은 잡아서 그것을 먹기 때문에 소리를 내겠다는 거예요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덫이 있으면 그 덫에 걸리는 새가 있다는 거예요 잡힌 것이 없는데 어찌 덫이 땅에서 튀겠느냐 그리고 그 새가 잡혔을 때 그 덫은 튀어서 그 새가 덫에 걸렸을 때 그 덫은 튀어서 그 새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자가 짐승을 잡고 불을 짓는 것처럼 덫이 새를 잡는 것처럼 심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6절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겠으며 이제 심판이 앞에 도래해서 전쟁이 우리를 급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급습함을 알리는 나팔이 불리고 있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황에 이겠느냐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죄악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심을 그런데 어찌 채 이러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읍에 재앙을 임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느냐 하실 것은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질서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이미 선포되었고 이렇게 이 세상은 창조되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에 대해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줬는데도 너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임박해왔는데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는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와의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계세요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언하지 않을 하나님의 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구리오는 사람은 모두 다 이 말씀을 선언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역으로 보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계를 선포하지 못하는 거 한국 교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분들의 설교의 첫 부분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본문 목상하기 오늘 본문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너무 서론에서 많이 잡아먹어서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당연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이시고 그 질서를 보이시고 그 약속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에 빠진 백성과 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미 도체 걸린 관계고 이것은 심판이 임박한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기준상식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게 되나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상고 같이 묵상해 볼 뿐 때문에 이 별표 표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지만 어떻게 심판하세요? 이 심판을 미리 선포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계를 촉구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이 심판으로 우리를 회계케 하시는데도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 상식적인 면에서 어떠한 기준입니까? 하나님은 죄악은 심판하신다 심판하시지만 어떻게 하신다? 회계케 하신다 회계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선포하신다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누구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바로 현대에는 우리 지금 현재 이 말씀 본문에서는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이 자유의지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죄악 전과 죄악 후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악 전에는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자유의지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유의지였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우리는 이것을 상실하게 돼요 상실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걸로 해석을 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우리 부모님의 자녀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로 살 건지 살지 않을 건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사는 게 싫어라는 의미가 더 강하죠 지금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를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죄악이 우리에게 준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인정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기준을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과 부담이 없는 것이 왜일까요? 바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중심사상이 굉장히 깁니다 3장의 처음 시작이라 설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상의 어느 민족보다 더 하나님의 자랑과 극률화 시험을 입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 주변 국가들의 범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예고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이방 국가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함은 바른 지적이오 틀림없이 임할 심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은 그들도 동일한 범죄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아모스가 지적한 이스라엘 범죄는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생의 법칙으로 주신 율법을 멸시자 하고 윤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베푸신 은혜를 배척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모스도 2장 4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는 상고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결과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끊어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배응망덕한 죄로 인해 징계를 면할 수 없게 되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돌변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할 때 지당한 말씀이라며 아멘 하나였고 동쪽 유다의 죄와 심판을 말할 때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북주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서전하자 거칠게 항의하였고 도요태 장신이 누구에게 무슨 권세로 누구의 명령을 받아 여기 와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고 반영했다 이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미 하나님의 택한과 구원을 받은 백성이므로 자신들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와 심판의 개념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살고 있다 아모스의 본론은 이런 상황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모스의 본론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들으라로 시작되는 세 편의 설교가 3장에서 6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라로 시작되는 4개의 환상이 7장에서 8장 상반절에 구성되어 있어요 들으라로 시작되는 마지막 설교가 8장에 나와 있고 보라로 시작되는 마지막 환상이 바로 9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계로 인한 구원이 마지막에 선언이 됩니다 자 오늘의 중심상 첫 번째는 성도 선민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린과 동시에 책임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만 생각하고 특권을 주신 목적은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았어요 자 이 특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은 은혜는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신 특권만 누리고 무책임하게 방종한 삶을 사는 백성에게 아모스 선지를 통하여 제약된 삶을 책망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책임을 열거하면서 누린 특권 못지않게 책임을 바르게 감당할 것을 강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도 비밀이 갑자기 처리하지 않으시고 종들을 통해 미리 예고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즉흥적으로 처리하지 않으세요 종들에게 미리 알려 백성들에게 예고하게 하신 후 그 일을 행하세요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계세요 소선지서 우리 지난주 요해설 말씀을 통해서도 했었고 아모스서를 통해서 했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말씀을 기록해 함으로써 그것을 잊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계속적으로 예고하시고 가르쳐주세요 백성들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종들은 주신 말씀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즉시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바르고 능력있게 전한 대표적인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르셨고 아모스는 응답했어요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말씀하셨고 아모스는 여와의 말씀을 선포하였어요 아모스는 자기 소견에 따라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전하여 가장 합당하게 순종한 모범적인 선지자였어요 오늘날 주의 종들도 아모스 선지자처럼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것이 기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는 현재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으라 하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상 학습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그런가 하여 항상 살펴보는 그들한테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비의 중심으로 회복되는 삶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의 의를 세우면서 지혜롭다 생각하며 사람들의 환호의 능력이 있다 여기며 힘써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심판 중에서 깨닫고 돌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주 뜻대로 행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